다니엘 9 예심찾기 2022년 10월 13일 다니엘을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와 또 목소리의 속도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. 제 목소리에 슬픔과 신비주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목소리의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빨리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. 목소리가 일정치 않았고 또 슬픔과 신비주의가 있는 것을 빨리 끄집어내어서 정말 슬픔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며 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내는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목소리도 일정하여서 간격이 일정하여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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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